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보단 먹어본다는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짠 이거 족발인데 부쌈 족발 시켜먹었는데 족발은 거의 안먹었어요 남은 족발로 이제 불족발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언제부터 침이 고이는데 매콤한 불족발 빨리 만들어 볼까요 청양고추는 매운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은 안 넣어두고 총 8개 넣을게요 오늘은 캡사이신 사용 안하려구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매콤한 맛을 할거에요 저번에 사용하고 남은 깻잎인데 그 위에 채 썰어서 놓으니까 진짜 향이 좋고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채 썰어 넣을게요 너무 씻은건 아니에요 제가 그 물기 꽉 짠다고 몰라서 그렇지 완전 막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죠? 고추장 두스푼 간장 한스푼 액젓 한스푼 설탕 세스푼 고추 약간 섞어주세요 어? 오늘 왜 고춧가루도 안들어가고 깨, 참기름 왜 안들어가지? 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기다려 보세요 오늘은 양념장이 여기서 끝난게 아닙니다 마른 팬에 기름은 한 두스푼 정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스푼 정도 마늘 한스푼 아까 다진 청양고추 다 넣지 말고 절반만 넣을게요 3분의 2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불 켜주세요 약불로 센 불 아닙니다, 약불 점점 기름이 달궈지면 지글지글 할 거예요 저어주세요 잘 볶아가지고 센 불로 하면 고춧가루 다 타요, 여러분 기름을 달궈가지고 그냥 양념장 넣을 때 만들어도 되는데 이 팬에 또 볶을 거니까 기름이 가열된 뒤 한 2분 정도 지금 볶았거든요 만들어놓은 양념장 지금은 양념장이 조금 묽을 거예요 잘 넣고 섞어주세요 양념장이 아까 묽었는데 이제 볶다 보면은 살짝 걸쭉해질 거예요 이 전보다는 반 봤을 때 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짜면은 족발 몇 입 못 먹고 못 먹겠죠? 짜니까 남은 족발 남은 족발을 넣어주세요 전 그냥 싹 다 넣을게요 왕뼈랑 나는 소스가 탈 거 같아 아니면 나는 손이 빨리빨리 되지가 않아 하시는 분은 여기에 물 3분의 1컵 반컵은 너무 많고 3분의 1컵 정도 넣고 그러면은 지금 족발이 냉장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갑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면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으면 차갑고 딱딱하기 때문에 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살짝 끓여줍니다 물이 다시 졸아들 때까지 족발에 양념이 스며들 때까지 뒤적거려주면서 섞어줍니다 집에 토치 있으신 분들 불 조심하시고 위에 토치로 살짝 하면은 불만 나요 불량을 살짝 입히는 거죠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타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불만 충분히 입혀주고 오! 불족발! 그 생크림이 그 어 그 냄새가 나요 오 마지막으로 남은 고추 가볍게 섞어주면은 매콤한 불족발이 끝났습니다 전화가 없는 불을 그릇에 불고기 한 번 구워 그릇에 반죽 누군 그 하이 마시메 소금 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순살부터 먹어볼까요? 대박대박, 뱃잎이랑 같이 너무 맛있다가 뼈 없는 것들 올리고 배추, 소금에 절인 거 섬서를 올리고 또 올리고 깻잎도 올리고 술, 마늘을 탁! 섬서를 찍어서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싸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번엔 많은 3개 섬서를 찍어먹고 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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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에 고기하고 뜯잎하고 마늘 넣고 잘 써가지고 잘 써서 어.. 고기 오징어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것들 올려놓고 그리고 마늘 한개 두개 그리고 땡땡땡 그리고 요렇게 쌈을 싸가지고 너무 큰가요? 잘 먹으시나요? 잘 먹으시나요? 잘 먹으시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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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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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땡이 통장 몽땡이 통장 라면 물 라면 라면 쌀 라면 쌈 라면 마늘은 성장에 찹쌀을 넣습니다. 다진 마늘과 채워주세요. 양파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잘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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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 거는 앞니로 뜯어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염두가 안 나요 오늘도 배부르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청양고추의 그냥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은은하게 배워놔가지고 매우면서도 맛있게 땡기는 맛 그런 맛이었습니다 보통 족발이 남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족발을 먹고 있는데 불족발이 갑자기 땡기네? 뭐 이런 식으로 불족발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직접 해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담아주세요 신고록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